도대체 왜 이럴까 오늘은 또 어디서 누구를 또 만날까 분명히 어제처럼 별 볼 일 없이 끝날 테지만 오늘 밤이 이 세상에서 마디바디 될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춤추러 노래해 한 마리 새처럼 내가 혼자라는 외로움이 그 안에 다시 못 들어올게 이라도 내리게 하늘을 찔러와 저기 맑은 하늘 모두 다가 너의 세상이니까 도대체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늘 밤 그대 곁에 왔다가 스쳐간 여자들은 많겠지만 어떻게 오셨나요 누구랑 오셨나요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벚궁이 같아 오늘 밤에 누구라도 차글차글 차기 위해 번식에 힘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해 한 마리 새처럼 분야 감시라도 내 안에서 함께할 사람 찾고 싶어서 기상캐스터 배혜지